반갑습니다 벌러집니다. 그저께 인가 손이 떨려 그저께 우리 개꼬 친구들이 개꼬 친구들이 조금 그 좀 고급 고급모프지만 가격은 상당히 말도 안되게 제가 업데이트를 또 했거든요 한번 이렇게 애기들을 이렇게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자꾸 야려 가지고 한번 카메라를 한번 들이대 봅니다 어 어 어 어 어 엥 어 어 아 그저 이제 이런 애들 입니다 만달인 노트 램퍼 갤럭시 뭐 이렇게 좀 찐하고 허옇고 이렇게 좀 이쁜 애들 들어왔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어? 어? 어디? 왜요? 아가? 으잇? 뭐? 야 밥 먹으라고 뭐 자꾸 이렇게 나를 봐 맘마 먹어 맘마 애들이 너무 이쁘죠? 많이 이쁩니다 애들 우와 많이 이쁘구요 여기 보시면 갤럭시도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있거든요 갤럭시 얘는 계속 쳐다보네 아가 갤럭시는 조금 좀 인생이 좀 귀찮은 세상만사 귀찮은 그런 느낌이고 제가 그런 식으로 왔는데 영상을 찍으려고 하진 않았지만 지금 밥 주면서 밥을 또 다 먹었길래 새로 비트라미 풀어놓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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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가지고 이거 너무 이쁘잖아 그래가지고 야 목 꺾여요 아이고 굿 어허 참거 아이고 그지 갤럭시 지금 물었어 카메라 한번 물어봤어 무슨 맛인가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어허 이렇게 생겼어요 애들이 아이고 아이고 놀랐어요 놀랬죠 그죠 다른 친구들 여기에는 여기에는 이제 아토믹이랑 뭐 만다린 트램프 이런 좀 섞인 애들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가격이 말도 안 됩니다 딱 한 마리씩만 제가 그 이벤트로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상부에 어긋나고 이런 건 아니고 이 가격에 맨날 후려치면 그건 이제 양아치 껌파리고 그런 친구인데 그렇지 않고요 이벤트로다가 각 한 마리씩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먼저 입양하시는 분이 임자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매장 방문 조금 빡셀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지금 송파구 뭐 저희가 송파구에 있잖아요 지금 수도권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어떤 집단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쌍욕을 아주 있는대로 제가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욕을 다 박아버리고 싶은데 물론 여러 연령층에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이니까 또 쌍욕은 못 받겠고요 정말 이기적이고 생각없는 그죠 어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이를 얼로 쳐드신 건지 아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뭐 됐고 광고고 지랄이고 다 필요없고요 저는 할 말 할게요 그냥 어떻게 그래 본인들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국민들이 노력을 해갖고 열심히 잡아놨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도로목 됐잖아요 이 친구들도 표정 봐 지금 상당히 의기취침해갖고 말이지 거기 동의한다는 이런 표정 아닙니까 또 그죠 내 생각도 그렇다 아주 동의한다 이런 또 강렬한 표정을 보여주는 그런 친구들이죠 아가들도 아는데 말이야 왜 에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얘기해 봐야 뭐 화만 나죠 그죠 자 이런 친구들이 있고 아 아 아 여기가 이제 아톰이 뭐 트램퍼 이런 애들 조금씩 다 섞였어요 얘들이 조금씩 섞여 있고 이게 만다린 친구랑 이렇게 있는데 만다린 친구 되게 이쁩니다 트램퍼랑 만다린이랑 엄청 이쁘죠 이 친구 특히 이 친구가 이쁘게 잘 나왔어 아주 이렇게 아기들 건강하고 이쁜 애들이 지금 많이 입고가 됐어요 근데 종류별로 거의 다 한두 마리씩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직접 브리딩 된 개체고요 아주 건강합니다 수입개체 아니라서 더 믿고 입양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화가 납니다 그죠 화가 상당히 나고 날씨가 엄청 더워요 근데 아성체급 또 얘도 만다린인데 좀 섞인 친구인데 이 친구도 조금 큽니다 친구도 이쁘죠 얘는 조금 커요 그래서 아성체급으로 한마리 올려놨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밥주다가 갑자기 너무 이뻐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가 안 끝나요 이건 끝난다고 보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평생 우리 이러고 살아야 돼요 마스크 평생 쓰고 그냥 더 뒤지겠지만 마스크 쓰고 사람도 못 만나고 사우나도 못 가고 그러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제발 지킵시다 정말 지켜야 돼요 민감한 부분인데 아 참 화가 납니다 그죠 아무튼 뭐 그게 무점이 아니니까 화가 나는 건 나는 거고 우리 카메라 또 야리는 야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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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 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지겨울 테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저도 지겹네요 말할 때마다 아니 한동안 괜찮다가 또 아유 정말 자 우리 친구들 보면서 힐링 하시면서 저도 얘들 볼테마다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힐링이 되고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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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친구들도 마스크 쓰고다니까요 아유 우리 친구들은 맞는 마스크가 없어요 아유 그렇대 자기는 마스크 쓰고 싶지만 맞는 게 없대 그 대신에 어디 안 나갈 거래 아유 얼마나 예뻐 그죠 그렇습니다 자 안녕 안녕 인사해 안녕